안녕하세요 해피 또또또 해피 입니다 오늘 볼게임은 나무로 이렇게 쭉 이어서 만들어 볼건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나무 스틱을 500개를 준비해 봤는데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넣고 여기로 또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그냥 노가다 게임인거 같아요 노가다 인것 같습니다 노가다 이거는 인내심이 없으면 못해요 이거는 인내심이 없으면 못해요 이건 진짜 지금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운동도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자 이 나무 스티빵은 제가 처음엔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수련이 돼서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은 살 수 있으니까 구입해서 한번 해보세요 힘들지만 재밌어요 힘들어서 씹고 있는 중 힘들어서 나무 스틱 몇 개 짤인지 모르겠지만 몇 개 짤 세 개 올려놓고 좀 쉬고 있습니다 많이 만들었어요 많이 만들었어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터치해도 되지만 이 정도면 해피가 아니죠 더워만 내겠습니다 이렇게 깨트리고 싶지만 많이 깨트릴 수는 없고 더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터질까봐 체력을 눌러놨어요 나중에 이걸 이렇게 해도 여기가 일단 터질까봐 여기가 터질까봐 여기가 터질까봐 여기가 터질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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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자 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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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을 돌아가지고 여기가 끝입니다 이제 최고로 말아라는데 구독과 좋아요 1, 2, 3, 4, 5, 5, 6, 7, 8, 9, 10. 1,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